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단백질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백질이 풍부한 콩 이렇게 먹으면 더 좋습니다.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단백질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편에 말씀을 드렸고 또 의외로 고기보다 함량이 더 높습니다. 고기 100g당 보통 단백질 함량은 보통 25에서 30g 정도 되는데 이 콩 같은 경우는 36g까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콩의 종류별로 또 어떤 것이 더 단백질이 높은지 그 다음에 어떻게 주류해서 먹으면 더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콩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콩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종류별로 과연 어떤 콩이 더 단백질 함량이 맞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식물자원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일단 국산 콩 네 가지의 단백질 함량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가지가 어떤 콩이냐면요. 일단 서리태콩, 그 다음에 서목태콩이라고 있습니다. 서목태는요. 쥐눈이 콩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흑태, 그 다음에 백태 이렇게 네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가 검은 콩이죠. 서리태와 서목태, 흑태는 검은 콩이고 백태는 흰 콩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100g당 가장 많은 단백질 함량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서리태였습니다. 서리태는 약 43.1g 정도의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쥐눈이 콩으로 알려져 있는 서목태 콩이었습니다. 이 콩은 약 42.7g 정도가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흑태 아시죠? 흑태는 약 40.9g, 그 다음에 백태는 40.8g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아무튼 간에 국산 콩이 굉장히 40% 이상의 그러한 함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으면 더 이 단백질을 잘 섭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봤더니 세 가지 조리방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삶아서 먹어봤고요. 두 번째는 볶은 콩으로 봤고요. 세 번째는 그냥 생콩으로 먹었을 때를 비교해봤습니다. 셋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바로 삶은 콩이었습니다. 삶았을 때는요. 이 단백질 함량이 자그마치 6 내지 7%가 증가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볶은 콩은요. 단백질 함량이 2 내지 3%가 증가한 걸로 나왔고요. 생콩은 그냥 똑같겠죠. 그래서 생콩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볶은 콩이, 볶은 콩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삶은 콩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단백질 함량을 충분히 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은 가열을 했을 때 세포막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단백질 흡수기 더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은 삶아서 드시거나 볶아서 드시거나 가열을 했을 때 훨씬 더 단백질의 흡수율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콩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미역이나 다시마입니다. 그 이유는 미역과 다시마에 많이 들어있는 게 뭡니까? 바로 요오드죠. 콩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콩 속에 사폰이라는 성분이 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요오드를 배출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을 드실 때 이런 미역과 다시마를 함께 드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장국에 끓여 먹을 때도 거기에 두부도 넣지만 미역을 좀 넣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죠. 또 반대로 이 콩과 궁합이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치즈입니다. 사실 이 치즈 속에는 칼슘이 들어있죠. 그래서 칼슘의 중요 공급원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콩과 함께 먹게 되면 칼슘 흡수가 좀 방해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와 콩은 또 함께 먹으면 별로 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콩도 건강한 콩이 있죠. 바로 국산 콩들이 훨씬 더 건강한 콩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산 콩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